오늘 같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작업 마무리하고 있어서요 잘 마치고 빨리 여러분들을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같이 앞으로 4년 동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가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삶이나 그의 도움들을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